이거 우리랑 가도 돼요? 우리랑 같이 해도 돼요? 네. 아버님이 같이 식사 중인데. 아이고 맛있어. 식사 중에. 이거 뭐지? 미안해. 아빠가 살짝 했는데. 내가 걸어보고 있을게. 조금만 쉬어. 오늘처럼 쉬어. 오늘처럼 쉬어 볼게요. 누나랑 같이 찍을까? 그건 안 좋은가 봐. 아빠. 아빠도 껴도 돼? 자리가 없어. 자리, 자리 태워. 아빠. 아빠. 해봐. 해보라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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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어? 그만! 가끔 보셨어요, 눈빛? 흔들렸어요. 어, 매우 얼짱. 아, 그만! 살살. 잘 자, 우리 아빠. 잘 자, 우리 애기. 잘 자, 우리 아까. 아까? 아빠야, 아가야. 아까는 뭐야?